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쿠바스도 아바나에서 서쪽으로 자동차로 3,4시간 걸리는 비날레스 계곡을 당일치기 패키지 투어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 외국인들과 함께 미니버스를 타고 비날레스 계곡 평원 속에 담배농장 시가공장 그리고 동굴등징을 둘러보는 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떠나보실까요 쿠바는 지도에서처럼 카리브해에 약 16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쿠바 본성 크기는 세계 17위이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50년이 되면 쿠바 국토의 6%는 바다 속에 잠긴다는 보고서에 주목합니다 쿠바 하면 1959년 카스트로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경제봉쇄와 1989년부터 동유럽과 구소련 등의 몰락으로 지원이 끊기면서 경제파탄 지경으로 몰린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럼에도 오래된 스펜풍의 거리 풍경과 해안가에 세워진 요새 그리고 오래전 들여온 낡은 크래식한 자동차 등이 거리를 달리는 모습은 빈곤 속에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문호인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걸리던 거리 등은 아바나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무튼 아바나에 도착하면서 바로 예약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비날레스 계곡을 탐방합니다 아침 일찍 이곳으로 가려는 관광객을 태우려고 시내 호텔을 돌며 손님을 태우는 미니 관광버스에 오릅니다 가는 도중 경제난으로 인한 석유와 농기의 부품 부족 등으로 옛날로 돌아간 듯 말이 끊은 마차가 아직 빼놓을 수 없는 농촌의 주요 운반수단이자 교통수단의 하나임을 봅니다 그러면서 얼마전 동남아 미얀마 등지에서 본 농촌 풍경과 겹쳐집니다 자 그러면 비날레스 계곡에 펼쳐지는 여러 풍경을 보고 느낀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봅니다 우선 인구 3만이 체한되는 작은 농촌 도시인 비날레스 계곡 입구 전망대에 올라서니 허연 바위 삼뽁니가 내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라는 사탕수와 담배 등이 넘실되는 넓은 들판 풍경을 설명하는데 굳이 말이 필요할까 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인구 3만이 체크인 비날레스 계곡 입구 전망대에 올라서니 그리고 이런 농촌 풍경을 그린 그림을 보느라면 마치 자연에 인간의 영혼을 불어넣어 자연과 인간이 호흡을 맞추는 듯한 묘한 느낌과 화가의 자연에 대한 의식을 들여다보는 듯한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여기에서 물에 놓기 쉬운 석회암으로 구성된 독특한 카르스트 지형으로 형성된 동굴 탐방에 나섭니다 가이드는 동굴 안을 흐르는 지하강을 따라 작은 보트를 타고 형형색색 빚어놓은 듯한 기이한 동굴로 안내합니다 수백만 년 걸려 이룬 석회암 동굴 안을 걷지 않고 배를 타고 구경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천연 석회 동굴은 예전 사탕수준농장에서 폭독한 노동에 시달리던 흑인 노예들이 도망쳐 나와 숨어 지낸 장소이기도 했죠 동굴 밖으로 나오니 어렵게 도망쳐 나온 노예들이 살던 거주지 모습을 재현해 놓아 당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점심때나 되서야 컨트리 음악을 들으며 같이 온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대부분 미국인들이고 캐나다 호주 브라질 프랑스에 온 사람들 한두 명이 섞여 있었지요 그들은 한국에서 온 나를 보며 자신이 들고 있는 삼성 핸드폰을 보며 친근감을 나타냅니다 식당 주변에는 기념품 가게들이 늘어선 가운데 이 나라 국가원신 피델 카스트로보다 훨씬 많은 베레모의 시가를 입에 문 채 개바라의 얼굴이 그려진 크고 작은 기념품이 있음을 봅니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독재자들과는 달리 자신에 대한 우상화나 신격화를 금지하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인 카스트로의 성격과 무관해 보이지 않음을 느낍니다 이어 두자매라고도 부르는 선사시대를 그린 벽화를 보러 갑니다 모고테라는 거대한 바위 절벽 위에 길이 180m 높이 120m 되는 대형 그림이죠 처음에는 선사 벽화라고 말을 들었을 때는 몇 천년 전에 선사인들이 직접 그린 벽화로 착각할 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벽화는 1960년대 초 이 지역을 찾은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화가 권달레스의 지휘를 받아 인근 농부들을 동원해 5년만에 완성합니다 그림 내용을 보면 공룡시대부터 인간이 지구에 출현하고 지구가 진화하는 과정 등을 상징하는 인간 공룡 달팽이 해양 파충류 등이 그려져 있기에 착각할 만하지요 이 그림을 보면서 카스트로 수상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혁명의 진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이 벽화 라인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될 줄은 지임자 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어 가이드는 출렁이는 사탕수주밭과 담배밭 등 사이를 지나 시가 담배 공장으로 안내합니다 사실 쿠바는 남한 면적과는 거의 같으나 인구는 대략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인 1100만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쿠바 위도는 북이 19도에서 23도 사이에 위치하여 열대성 작물이 재배되어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수세기 노예 노동에 의전하던 프란테이션 작물인 사탕수주, 커피, 담배 등은 비록 오늘날 그 대외 수출 비중은 줄었다고는 하나 이 나라의 외화벌이 효자 작물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1492년 컬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의 섬에 처음 도착하여 처음 만난 담배를 피우는 원주민을 만난 이래 여러 역사적인 우여곡절을 겪으며 담배 경작기는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이 되었음을 봅니다 나아가 오늘날은 담배는 하나의 기호품을 넘어 문화 아이콘의 하나라서 그간 다정 다양한 계층의 애호가들의 멋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전쟁터에서 식량과 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금이야 담배를 끊은 지 몇십 년 지났지만 군 생활을 할 때에는 헤비 스모커였었지요 이는 아마도 당시 힘든 훈련과 기율적인 생활을 잊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생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투에 임하는 장병 모두는 급박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데 이보다 마땅한 것을 찾기 쉽지 않지요 지금은 어떤지는 몰라도 담배공장에 들어가면서 사진은 절대 찍지 말라는 주의를 받습니다 입구에는 여러 명의 경비원이 지키고 안에는 줄 맞춰 길게 앉은 백여 명의 여성들이 말린 담배입을 돌돌 굴려가며 말고 있습니다 얇고 작은 씨가 길고 가느다란 씨가 크고 통통한 씨가 등 다양한 모양은 담배입 크기와 질에 따라 정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담배공장에서 대량으로 쏟아지는 곤련 생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시간은 점화 방법, 흡연 방식, 보관 방법 등이 유별하며 흡연 예의를 중시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특히 시간은 맛과 향을 음미하며 이 향과 잘 어울리는 와인이나 꼬냥을 곁들이면 일품이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우리 일행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일을 하던 여성들이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그녀들은 감독자가 등을 보이면 일하던 손을 멈추고 관광객을 향해 동전을 입으로 가져가는 신용을 하며 돈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감독이 방향을 뒤로 돌려 돌아오면 일하는 척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간절히 하소연하는 듯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손짓을 합니다 감독은 이를 모르느냐 우리에게 여유있는 미소를 보이며 작업장 통로를 왔다갔다 합니다 일행은 이러한 감독과 눈맞춤을 하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견학할 뿐이죠 그런데 관광객들은 감독이 작업장 통로 사이를 오가는 감시 속에 그녀들의 어려운 삶에 모두 동조하는 듯 했으나 돈을 전달하기 어려운 분위기에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착잡한 마음을 안고 은은한 시가 향기로 가득한 작업장을 나와 다양한 모양의 시가가 진열된 판매장에 들어섭니다 시가, 담배 모양도 다양했지만 가격도 한 개 피해 몇 십만 원 이상 가는 고가의 시가와 적당한 가격의 시가가 보이는 등 구입 선택의 여지는 넓더라고요 특히 모든 작업이 섬세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많은 시가 매니어들이 그 음악과 향기를 느끼며 즐기기 위해 시가를 찾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지 않는 나로서는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데 판매장 아가씨의 적극적인 권유에 저렴한 것을 하나 골라 기념으로 사듭니다 비록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관해온 시가를 꺼내어 폼을 잡아보며 소비자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의 긴 과정 속에 특히 담배 재배농가와 시가 제조 노동자들의 노고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담배의 주성분으로 중독성이 강한 니코치는 우리 몸의 중추와 말초 신경을 흥분시킴은 물론 쥐약의 원료로도 사용된다는 말에 웅칫거립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와 담배없는 세상을 위한 재단에서는 세계 흡연자 수는 약 10억명에 이르며 이 중 약 720만명이 매년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경고를 기억하며 시가 담배공장 문을 나섭니다 이렇게 당일치기 패키지 여행을 마치고 비날레스 시내를 벗어나 아바나로 향합니다 며칠간 머물던 아바나의 민박지 할머니는 돌아다니는데 힘들었을 거라며 내놓은 시원한 음료수와 과일은 피곤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 두 개를 운영하면서 버는 돈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생활이 쉽지 않다는 사정을 토로합니다 아무튼 쿠바에 머문 시간은 짧았지만 쿠바를 포함하는 카리브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산업 등 그간 일어났던 사건 등을 조금이나마 접하고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최근 쿠바를 다녀온 여행자들의 얘기나 여러 자료들을 보건돼 정치 지도자는 바뀌었으나 사정은 아직 거의 그대로라는 사실이죠 이는 이미 많은 나라들이 체제 전환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진 것과는 비교되는 일입니다 이제 쿠바는 62년간에 걸친 카스트로 형제 통치의 종말과 새로운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와의 국교 회복 등은 긍정적인 이 나라의 미래를 보는 듯 합니다 쿠바를 떠나려는 나그네에게 민박 할머니는 새벽 식사를 정석껏 마련해 주며 감사를 표하며 문을 나섭니다 시간이 제법 흐르기는 했지만 마치 엊그제 다녀온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쿠바를 방문할 당시에는 우리나라와는 국교가 없던 때라 입국하면서 다소 긴장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쿠바는 혼자서도 가보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이것저것을 헤매며 여러 사람들과 교감을 나눈 일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공산당이 지배하는 구조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운 사실을 가림막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밝은 미래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라고 여러분의 관승을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 excuses 자세히 어떻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